재정씨가 예능에만 나왔다 하면은 막 어록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또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아버님의 퇴직을 노 잡이다. 노 잡이다. 기억이 가뭄가뭄하다는 것을 가뭄가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나왔잖아요. 애조. 애조가 담겨있다. 애조가 뭐죠? 애조가 실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소리에 애조가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뭔가 뉘앙스인데 아까도 알 것 같은데. 오늘 재정씨의 주옥같은 언어 저희 주가나에서도 남겨주세요. 좋죠. 지금 재정씨는 제시된 사자성어를 100초 동안 국헌씨와 세훈씨에게 설명을 합니다. 총 10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 두 분이 맞추면 지금 이 시간에 딱 당길 야식을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씨 덕분에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퀄리티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나 아이돌의 퀄리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퀄리티예요. 마라창고. 마라창고. 샤스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샤스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설마. 그럼 박재정의 가뭄다뭄 사자성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초 드립니다. 100초 동안 5개 갑시다. 5개. 야식 4번 마쳐야 돼요. 야식. 문제. 출발. 나갑니다. 이건 사람과 마운틴과 사람과 선이야. 사람, 마운틴, 사람, 선. 예. 마운틴과 사람과. 인사. 인사. 인사 형사. 인사 형사. 인사 형사. 인사 형사. 인사 형사. 울어. 울어. 두 번 울어. 울어. 그다음에 너 그 사람이랑 이것도 하지 마. 우는 데. 우울어. 울어. 너 그 사람이랑 그것도 하지 마. 너무 잘했어. 네. 그러면 이거야. 우리 이거 마시는 거 뭐예요? 아침에 그 밀크 있죠? 밀크. 밀크 그 두 번째. 우유부단. 거기 두 번째 글자 있죠? 그거 두 번 거에요. 지금 다음에. 유유. 그거야. 산종. 그렇죠. 그렇죠. 아. 1, 2, 3, 4. 오. 그렇죠. 그다음에. 학 말고. 독수리 말고. 학 말고. 오매불망. 좋아요. 그다음에. 아니 우리 이거 팽이 어디서 사요? 팽이. 문방구. 그렇죠. 거기서 그걸 해서 그렇게 해서. 문방사구.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아는 것 같다. 독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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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해. 이걸 아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이거 은 말고 저 좋은 게 있잖아. 금. 응. 은은보화. 금의 화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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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같아. 아 이거. 그 아침에. 그 아침에 그. 아휴. 통과해도 돼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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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통과 통과. 아 끝.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 했어요? 오 우리 다섯 개 맞힌 것 같은데. 자 지금 총 다섯 문제를 맞혔습니다. 통과. 오. 오. 오.